자 이번 게임 코너의 재구성 볼과 볼 사이 마지막 경기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양선수 볼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눈 감아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아 나 이거 된다 그런 느낌이야 소리 나 여기 소리 야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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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나는데 지금 맞춰볼게요 맞춰봐요 그리고 준영이 준영이 오징어 자 둘 다 땡 자 냄새를 맡아봐 냄새가 있어 쌀다 형 족발